오늘이 국가직 보기 딱 52일 전인데요 제가 예전에 50일 쯤에 제 스스로 정했던 그런 공부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마무리할 때 제가 썼던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이 제언은 조언은 여러분이 받아들이셔도 좋고 받아들이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험 직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무슨 50일이 시험 직전이냐 지금부터는 사실은 거의 당장 내일 시험 보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에 해야 되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료를 다 모으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했던 공부 또 그때 쳤던 별표 쳤던 밑줄이 내 머릿속에 그대로 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우리는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전에 내가 쭉 공부해왔던 것을 눈앞에 스캔하는 게 필요해요 한번 쭉 지나가게 하는 거 있죠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아 이게 별표였구나 아 이거 중요한 거였구나 뭐 이건 아직도 기억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그냥 허겁지겁 하는 친구들이 보통 마지막에 문제만 풀다가 그냥 들어가죠 근데 막상 현장에 가서 놀라죠 아 생각이 안 난다 아 헷갈린다 이건 마지막에 기본서로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만약에 한국사 기본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심화 강의했던 한국사 암기강화 프로젝트가 있죠 한국사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사 단원별 문제풀이 했던 700제 문제집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여러 수업에서 특강으로 진행했던 프린트가 있습니다 이게 한 과목이에요 또 직렬마다 다 다르시겠지만 저는 두 과목을 하고 있는데요 관세법 기본서입니다 관세법의 뻥령집이라는 거예요 구멍이 뻥뻥 뚫려있는 법령집이죠 이것은 관세법 기출문제집이에요 상당히 두껍네요 이것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영호 관세법 단원별 문제풀이 책입니다 또 여러가지 특강에서 진행했었던 마찬가지로 프린트가 있죠 우리는 이 한국사이든 관세법이든 각 광업별로 이렇게 일단 자료를 모아야 돼요 이게 D-50 이때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한건으로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서, 문제풀이집, 또 기출문제집, 프린트까지를 다 한건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마치 1페이지에서 마지막 3,000페이지를 보는 것처럼 하나하나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 다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 책도 한 장 한 장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깜짝 놀랄 일이 생길 거예요 아, 내가 왜 이 부분은 별표를 쳤지? 왜 중요하다고 별표 쳤지? 근데 내가 까먹고 있었구나 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각 광업별로 이 문제집 또는 책마다 속도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좀 아는 것들은 좀 빨리빨리 넘기세요 그리고 좀 어려운 것들은 천천히 넘기면서 보는 거예요 다른 중요한 건 보는 거예요 한 페이지도 빼놓지 않고 다 봐야 돼요 더군다나 이것을 지금 이렇게 자료를 모으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자료가 조금이라도 빠져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요 저는 그런 거 참지 못해요 일단은 다 모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은 다음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본서를 꼭 꺼내셔야 돼요 이 기본서로 마지막 한 3일 동안에 이걸로 정리하셔야 돼요 문제 푸는 거는 이제 서서히 줄여가야 됩니다 마지막 정리는 항상 기본서로 한국사 기본서 또 이런 관세법의 기본서와 같이 각 감옥의 기본서가 있을 거예요 그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또 쭉 한번 훑어보는 거 있죠 이것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마지막까지 문제를 풀다가 들어가게 되면 골치 아파요 정리가 안된단 말이에요 마지막은 정리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놓고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안되잖아요 과수원에서 사과를 땄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반디 들고 그 광주를 들고 집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을 점수화 시키는 것 이것이 공부 잘하는 비결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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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